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거기 199페이지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기필정부하고 인간명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사원총회 결의소 그 내용인데, 거기 32번 문제를 별표하시고 자,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민제도는 13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필정부는 20회하고 30회, 10년 만에 나왔고 여기 지금 뭐예요? 인간명이 자, 지금 12년 채, 올해가 12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21회 때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올해가 33회니까 12년 만에 뭐예요? 혹시라도 딱 12년 주년 나올 수 있으니까 개정된 거 딱 두 가지만 그것만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199페이지 32번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등기의무자가, 이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는 뭐라고? 등기필정보고 하나는 등기필정보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인감증명이고, 그죠? 인감증명 대표적으로 1번에서 무슨 등기? 이 소유권을 넣는 게 갑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그 바다 매립한 사람 그 다음에 신축건물 짓 사람 그래서 바다 매립하고 신축건물 짓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어, 당연히 뭐예요? 이 권리자로서 본연 등기 마치면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정보를 받았고 이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자, 이렇게 무슨 등기? 잊었는기, 을 앞으로 잊었는기 하면 자, 잊었는기 할 때는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같이 하니까 누가, 의무자가 등기필정보를 내야 되고 이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특혜의무자일 때는 뭘 내야 돼요? 인간명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내야지만 등기관이 뭐예요? 그걸 벌고 등기의 진정성 확보된다 아니게, 진짜 등기가 된다 자, 그럼 일단 이 을이라는 사람이 또 언제 뭐예요? 어디에서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정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잊었는기 한다든가 아니면 을구의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한다 치잖아요 저당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당권 등기를 할 때 자, 누가 이 을이 뭐예요? 을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도 내야 되고 뭐는 해요? 인간 증명도 제출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당권 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등기세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정보를 받았어요 자, 어떤 뭐예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네 자, 이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자도 등기필정보를 받느냐 물어보시는데 아, 당연히 권리가 치직되고 등기부상에 명기가 올라오면 등기관은 등기 완료 후에 권리자한테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제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정보가 얘가 언제예요? 얘가 언제 필요하냐면 얘가 의무자일 때 예컨대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자,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보자는 아니죠? 누가 의무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의무자다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무슨 등기할 때? 말소등기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 등기한다든가 이전 등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컨대 을하고 병이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고 하면 이 말소등기 신청서가 있다 이렇게 저당권 말소등기 뭐예요? 신청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누가 되고 의무자가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가 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고 병한테 말소등기를 요구하고 을은 뭐예요? 을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처분하는 그 권능을 다시 찾아오니까 처분같이 처분 뭐예요? 그 처분 권능을 찾아오니까 여튼 권리를 전부를 취득하든 일부를 취득하든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이 권리자다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시키죠? 얘가 의무자다니죠. 병이 의무자고 그 다음에 이 권리자고 그러는데 이 신청서 뒷면에 병은 등기서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에 번호 있죠? 고유번호하고 비밀번호하고 일련번호를 적어서 제공한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의 권리가 올라간 사람은 뭘 받는다고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일 때 내는데 이 등기비 정보를 분실했다. 분실했다. 이 분실했으면 증인서 증인성을 조사하라. 속이 뭐라고? 출석. 법무사가 뭐예요? 법무사가 대리일 때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대리일 때는 특히 법무사는 확인정보가 있죠?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은 가격이 15만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과 한 지금 7만원씩 있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주고 뭘? 등기필 확인정보를 받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조서 쓰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7만원 주고 확인정보 받든가 그 다음에 공중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이외에 임의대리는 의무자 작성 부분에서 공중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필요 없이 어떤가 일단 뭐예요? 분실했으면 종전에는 직접 출석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인감 유형을 뭐예요? 그거 하나는 안 내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통일시켰어요. 무조건 분실했으면 뭘 내라고 인감 유형을 내야 된다. 인감 유형을 자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니까 이거 좀 한번 봐주자.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 32번의 1번 건물 몇이 할 때는 의무자 없죠? 권리자가 단독하니까 인감 유형 제출할 거 없어요. 인감 유형 몇 개월짜리고 3개월짜리고 그 다음에 자 3번에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의무자일 때는 자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의무자일 때는 등기소에 증명 얻은 대표자 있죠? 대표자의 인감 유형을 제출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인감 유형이 있지만 대표자의 건 내고 물론 비법인은 당연히 뭐예요? 자 대표자의 인감 유형을 내고 그 다음에 자 4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의자가 의무자소 등기빌 정보 대신 나오죠? 대신 동그라미시고 등기빌 정보 대신이라는 것은 등기빌 정보가 없어요. 딱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법 51조 소정의 확인서면 얘기죠? 확인서면 이게 얘기예요. 확인서면 그래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의 몰래라고 인감 유형을 내야 된다. 얘기예요. 등기빌 정보가 자 등기빌 정보 대신 대신 하면 이 세 가지 다 출석이든 확인이든 뭐예요? 공중부분이든 분실했으면 몰래라고 자 인감 유형을 내야 된다. 기억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이루는 게 할 때 매도인감 유형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인감 유형은 3개월짜리인데 매매할 때만 매도용을 내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는 매도용을 내든 못 내든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목적과 용도란의 표시가 사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닌 다음에는 매매가 아닌 다음에는 뭐예요? 아무거나 내도 된다. 아니게요? 자 넘깁니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33번에 다음에 인감 유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서 범인일 때는 뭐예요? 대표인감 유형을 내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이 자 거기 틀린 거 그랬는데 기억은 옳은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을 뺍니다. 1번하고 3번하고 2번 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국이 아닌 제외국민은 자 이거 잘 모르겠죠? 제외국민은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 서명 날인 했다는 뜻을 제외공간 공중법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일본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일본 관공소에 인감 유형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이런 제외공간에 가서 뭘 받으라는 게 인증 인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확인증명이에요 그래서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 날인 본인 것임을 뭐예요?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증명을 받음으로써 가름한다 그게 이제 개정된 얘기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나 등록지 인감명 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 이제 이해해 주지 않죠? 기역과 니은 다 빼니까 1번에 기역 2번에 기역 3번에 니은 빼고 5번에도 기역 빼니까 답은 4번이겠다 하여튼 니은하고 니은이 뭐예요? 개정된 부분이니까 특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 그랬어요 자 그 내용을 보자니까 왜? 지금 안 나온 지 12년 됐으니까 한번 보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말소등기 신청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의미자의 인감명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에 권리자는 아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 내도 되지만 은재래라고 등기필 정부를 분실할 때 낸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협의분할의 상속등기 시 상속대산분할협의서에 상속대산분할협의서에 자 협의서가 공정윤서일 때는 상속들의 인감명을 뭐라고 이거 제출해야 된다 써있는데 공중받은 거는 안 내도 된다 공중으로 통해서 확인되니까 자 그 내용은 이해만 해주자 자 답은 몇 번이었다고 니을과 비읍이 틀린 것이다 자 34번을 별표해 주시고 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부동산등기의 신청할 경우에 제출할 인감명이 아닌거 그래서 일단 소유권의 의무자가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내라 그랬고 자 거기 일본의 거절한 지외국민 나오죠 동그라미 시고 이 제외국민은 의무자일 때는 뭐예요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명 일본 쪽파리 의무자 그럴 리가 없다 니까요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명 말도 안 돼요 자 어디 자 그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공간이 있죠 제외공간에 가서 뭘 받음으로써 인증을 받음으로써 가능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법인안이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때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명을 제출하고 협의 분할 상속등계 할 때 분할 협의 사회 상속등계 전원의 인감명 내고 자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경정전후 동일성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는 보증인의 인감명 그거는 뭐예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그러면 202페이지에 202페이지에 거기 자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감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자연인 있죠 자연인 주소지 시군면장 동면 발행한 주민센터 가서 띄면 된다 법정대리는 뭐예요 본인권에 하면 안되죠 왜 본인은 미성년자니까 법정대리는 누구꺼 법정대리인꺼 냈고 법인 아닌 사단 2번이 답이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대표자 관리자 인감명 외국인은 뭐예요 니네 본국 인감명 이라 우리나라 인감명 냈고 니네가 없으면 니네 나라 인감명 법이 없으면 외국인 아닌 죄국민은 자 죄국민은 뭐예요 인증받으면서 아까 계속 봤죠 인증으로 수 가름 한다고 그랬고 자 몇 번이었다 2번 있다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꺼 내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38번을 한번 별표해 봅니다 38번을 별표해 보시고 등기인증기 첨부할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판결해서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유하지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본에 승소한 권리자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권리자만 하니까 안되지만 승소한 의무자는 아무리 단독이라도 의무자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에 번호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할 때는 등기소에서 이를 재개부할 수 없고 수익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자 일단 3번에 등기소에 내는 모든 서류는 다 몇개월짜리고 3개월짜리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본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동의 등을 필요할 때 이를 증명서를 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새로의 등기명의 는 뭐예요 자 권리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처분 범인일 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범인 아닌 사단일 때는 정관구의약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38번 문제를 왜 별표하고 보자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몇번하고 몇번을 1번 2번 3번을 보자 하는 얘기예요 4번 5번은 신경 써도 돼요 그 다음에 39번은 농지법의 농지를 뭐예요 이전 얘기할 때 농지 취득시효 필요가 없는 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거기 상속이라 있죠 1번 상속 상속과 취득시효 가장 대표적인 답이에요 상속과 뭐라고 취득시효 있죠 특히 뭐예요 주차 상속과 취득시효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 받죠 아버지 난 뭐야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하니까 필요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도 마찬가지고 취득시효 그래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하는 것도 원래 농사꾼이야 땅이에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40페이지 40번 보시면 204페이지 몇 번이에요 40번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권리자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무자는 이 세 가지만 등기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내면 서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뭐예요 주소증명서면 하고 뭐라고 등록번호 증명서면 해요 등록 번호 뭐예요 등록번호 증명서입니다 등기부상에 파는 사람은 이미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이고 주소 있어요 사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신청서에 신청서에 의리라고 하는 권리자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쓰죠 그 신청서 내용만 보고 등기부에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뭐예요 증명하는 서면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주민등록동첩원 같은 거 첨벌하는 게 그래야지만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이 세 가지를 새로 쓰려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이 주소증명서면과 등록번호증명서면은 권리자만 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국가지방자체는 뭐예요 지방법원장이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국가지방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합니다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 자 이렇게 국토 교통부장관이 부여합니다 교통부장관이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다음에 지혜금위는 대본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그거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자 국내 영업소 사무소 소의지 특징을 하지 않는 외국 범위는 니네 나라에서는 법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예요 법인 법인 설치등기를 안 했으니까 사무소 설치등기를 안 했으니까 비법인으로 취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자한테 부여 받으라 외국인 체류제 나오죠 왜 체류제 나오는데 체류제 아이 그거 필요 없어요 외국인은 뭐예요 그냥 출입국 자 만약에 밀입국 가지 않는 다음에는 뭐예요 자 지방출입국 출입국관리서를 통과해야 되니까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소회장이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국가지방지체는 국토교통장 일본이 부정 타비국 자 그 다음에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제외국민은 자 제외국민은 뭐예요 대법원 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세 가지만 좀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41번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거기 1번 법인의 법인의 등록번호 저 등록번호는 주사무소 소의지 관할 등기소 주사무소 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시장군수 등기관이 아니에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란 것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의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러니까 뭐가 맞으니까 2번은 맞는 3번에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뭐예요 체류질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시장구소 주정장이 아니에요 항상 외국인은 뭐라 했어요 외국인이 밀입국하지 않으려면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세장 지방출입국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 관리소 이렇게 들어왔죠 출입국 관리소 출입국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당연히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여합니다 시장 군수 총장 그래서 주사무소 소의지는 이건 법인이에요 법인 그 다음에 국내 영업사나 사무소 출입국 안이한 외국 법인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사무소 출입국 안았으니까 비법인으로 취급하니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옳다고 1번 몇 번만 거기 자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죄의금위로 대본소 2번이 맞죠 2번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뭐예요 등개인청에 제출할 뭐예요 소면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소면이 아닌 거 일단 협의 분할에 상속당계할 때 분할할 때 내 안에 상속인 전액 인감적 필요하고 건물을 입을 때는 뭐예요 도면 내야 되고 보존등계 과존등계 할 때 주소증명서면 내야 되고 농지에 취득쇼 있죠 그래요 상속 취득쇼는 제출하지 않아요 상속과 취득쇼는 뭐예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남이 딱 뭐예요 남이 농지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농사했던 사람이야 실익이 없다 실익이 그 다음에 등기말소 인청할 때 말세 이해관계 3장에 뭐가 필요해 승낙소가 필요하다 아니게 승낙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44번의 주소증명서면 했죠 이 주소증명서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은 권리자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인데 답만 확인합니다 이 주소증명서는 뭐 할 때 소유권 잊었는 게 할 때는 무슨 잊었는 게 할 때는 소유권 잊었는 게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 건물분 제한서 있죠 이런 건물분 제한서를 매도를 내요 매도를 7월에 냅니다 근데 기준은 6월이에요 6월 기준에서 6월 전에 매도인이 집을 팔게 되면 그 매도인이 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마치면 매도인이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매도인 있죠 의무자 매도인 의무자도 뭐해라는 얘기예요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증명서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 돈에 라고 의무자도 제출해야 된다 제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뭐예요 도면을 제출한 경우가 아닌 것에서 일단 도면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는 안 돼요 항상 부동산 일부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무슨 물건 용익물건 등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하나의 땅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뭐예요 보존등기 할 때 했죠 그래서 구분 건물 여러 개죠 보존등기 일반 건물이 보존등기 신청 시에 그 대지상 수 개의 건물이 자 그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수 개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있죠 그 자 소대도 그립니다 소대도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보존등기 표시에 관한 자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 있죠 어 토지의 보존등기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도면거리지 않습니다 보존등기 할 때 건물 일부의 전세권 용익물관 할 때 건물 어디 쓰는지 토지 일부의 뭐예요 용익물관 할 때 어디 쓰는지 그건지 내라는 게 그 다음에 자 5번에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요권 전세권 미처권 있죠 그래요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당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토지의 토지의 보존등기 표시에 관한 토지의 보존등기는 뭘 안 해도 돼요 도면을 그리내죠 그려서 내지 않아도 된다 자 넘기시면 자 넘기시면 거기 46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다음 중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 경우 있죠 이전등기와 신탁 환매등기와 이전등기 그 다음에 꼭 뭐예요 우리가 보존등기 할 때 있죠 보존등기 할 때 대주권 등기를 꼭 같이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사후에 사후에 등기 취득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일부만의 보존등기 할 땐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와 맞아요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이게 건물 신축이라는 것은 없는 뭐예요 토지에다가 나대인 상태에다 건물 짓는 얘기인데 여기서 신축이라 하는 것은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있죠 그래요 그렇게 자 이것을 신축 표현을 법에서 신축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하여튼 무슨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분건물이 됐으면 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보존등기와 표시 변경등기와 뭐한다는 게 이거 동시하라고 했는데 일단 자 뭐하고 뭐는 집합건물 자 어디 집합건물의 보존등기와 대주권 등기를 꼭 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동시에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이해만 해주지 않죠 자 47번은 중요합니다 47번은 별표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서류를 신청해오면 무조건 뭘 받고 무조건 접수받습니다 자 무조건 접수받고 국가에서 뭐예요 동시에 인청하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구분건물은 자 이 이전등기와 한매등기는 같이하라 이전등기와 한매등기는 같이하라 그 다음에 신탁등기와 이전등기 같이하라 아까 일부 구분건물의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동시하라 동시하라 그랬죠 심사합니다 자 우리가 심사는 뭐예요 심사는 무슨 심사하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 자 형식적 심사주의를 기본제도로 해요 서류만 심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사에서 서류가 뭐하냐면 서류가 완비가 됐다 서류가 완전히 갇혀있다 완비가 되면 등기별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뭘 표시하면 식별보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등기가 완료했으면 누구한테 자 당연히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청보를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통제해주고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류가 뭐한다면 서류가 미비하다 이렇게 미비하다 하게 되면 뭐한다는 얘기예요 각하를 해요 각하 각하 각하가 몇조 29조 1호부터 몇조까지 11호까지 몇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1가지가 있다 11가지 그래서 관할권위반부터 시작해갖고 11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특히 2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하니까 자 그 우리가 기본소 있죠 기본소 규칙 58조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죠 꼭 뭐야 암기 좀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 일단 기억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곳이 아닌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해당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절대 무효를 골라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뭘 고르라고 절대 무효를 골라라 하는 게 그러면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당연히 가등기도 하나의 가등기 청권이 있죠 청권을 보잖아요 청권은 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죠 청권이 등기는 수요권이 아니니까 부기등기 한다는 얘기 부기등기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일단 47번을 별표 좀 해주시고 자 해당하지 않는 거 옳은 거 옳은 거 묶고 그게 되면 기호는 기호는 당연히 뭐라 했어요 가등기 권리의 처분을 가등기 권리 이전할 수 있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사건이 등가하고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거 옳은 거 그게 되면 절대 무효를 찾으라는 얘기 자 절대 무효를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자 그거 맞고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금지 가처분 나오죠 그러면 일단 누가 아저씨 가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을 넣는 게 이 아저씨 가비 자 2번 니가 나 니가 뭐예요 시험 봐서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달라고 자 가등기를 하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소유권이 뭐예요 총권에 묻는 길을 가등기를 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가등기가 됐다 해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본등기 하면 중간처분은 게 뭐 하는데 직권만 사는데 거기 자 가등기 하면 본등기인지 가처분은 게 그러니까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자 이 지금 가처분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가등기를 이전하지 뭐예요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못하도록 자 2-1번 왜 이 가처분 이 가등기를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왜 청구권이잖아요 청구 채권이니까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가음주 가처분 여기 가처분 있죠 가처분 가처분 그래서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 할 수 있다 가처분는 게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가등기를 이전하는 데 가처분하는 건지 시험에 합격해서 가등기한 본등기의 가처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엘 디귿번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에 등기할 수 없다 절대 저당권은 자 일단 뭐라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니엘 번 소유권 전기 말소 청권의 가등기를 저 이건 절대 무효 왜 이미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소유권 전기 말소 청권은 물건적 청권이에요 원인의 무효가 되면 그 이전 등기는 뭐라고 일단 원인의 무효가 되면 무효니까 자 이걸 뭐예요 이걸 자 뭐했다 해서 말소 등기 있죠 어 그래요 말소 등기를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고 분리해서 다른 채권권을 담배서 등기는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얘기 어 분리처분 세 가지 있죠 뭐라고 자 구분검을 전위부문과 대지사인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자 뭐할 때 자 이 그 저기 저 채권을 어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이전 말소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건 지금 물건적 청권이죠 이미 소별된 거죠 자 일부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뭐라고 공유자증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있죠 어 이건 가능해요 자기 지분의 뭐라고 아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보상없다 그랬죠 뭐하고 뭐라고 열어랬어요 미음하고 비율 자기 지분만의 뭐예요 보상없다 보상없다 그러니까 일단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뭐는 자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지 가처분은 들어가는데 뭐는 빼고 니은은 절대 본등기금지 가처분은 없다랬어요 기역은 들어가고 니은 뺍니다 기역 들어가고 니은 빼요 1번 기역 들어가는데 니은은 빼야 되겠고 기역은 2번은 기역 들어가고 3번에 니은 빼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 그래서 뭐예요 4번과 5번 디귿과 니을 디귿 저당권을 피당부 분리해서 분리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요 이거 해당하는 거니까 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유자죠 아 거기 미음 소유권이 말소총권에 보존이 가등기 가등기 뭐예요 해당하는 거니까 그거 들어가요 니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일단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거니까 그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니은에 가등기한 본등기인지 가처분 등기죠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거 절대 아 절대 무효죠 절대 무효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자 거기 기역은 가등기상 권리의 초무지 가처분 합법적인 것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니은이 들어갑니다 자 기역은 빼고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고 뭐는 들어가고 니은 들어가야죠 답이 23번이네 니은 들어가니까 가등기한 본등기인지 가처분은 뭐예요 그건 절대 무효니까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거기 디귿번에 저당권을 피다보책구가 분리해서 다른 채권과 담보하면 그거 뭐예요 그게 또 사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말소등기 청원권에 가등기를 할 수 없죠 이건 물건조 청원권이니까 니을 들어가고 미음 자기진문의 보존등기와 자기진문의 상속도 상당 안한다니까 미임하고 비읍 다 들어가죠 권리주권은 당연히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답인 것이다 자 등기 보시면 49번을 별표합니다 49번을 별표하고 보지 않죠 그러면 49번을 별표하고 보게 되면 뭐가 아닌 거 자 다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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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사유가 아닌 거 그랬죠 그래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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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공동 가등기 공동 가등기 권자 중 일부 가등기 권자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각하사유가 자기 본등기는 가능 합법적인 거예요 가능 하니까 필요 없고 자 3번은 뭐예요 구분거물 전유분과 대지상인권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피단부 저당권을 피단부 치는 분리하지 말라고 있죠 자 신청소가 방식에 뭐라고 신청소 방식에 적합하지 신청소에 쓸 내용을 쓰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신청소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각하사유단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50번 보시면 등기 인청에 각하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가등기 본등기 가처분 있죠 이건 본등기 가처분 이건 자 그거는 뭐예요 본등기 가처분 앞에 뭐가 나오면 가처분 앞에 본등기 남아 안 된다 했어요 해당되는 거에요 해당 안되는 가처분 등기 반환해져는 게 있죠 그건 돼요 말도 안 돼 그건 가합류가 돼 있던 가처분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진본의 보존등기 안 되고 그래서 자 그 ㄷ을 빼야 됩니다 2번 ㄱ ㄴ ㄹ ㄹ 51번을 별표 합니다 51번을 별표 하시면 등기 관위 등기 인청을 각할 경우로 모독으로 하게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예요 일부 지분만의 기업과 뭐라고 ㄹ 일부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되고 일부 상속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되고 그 다음에 농재 전세 권 안되고 법원이 촉탁 할 것을 가합류 가처분 등기는 신청하면 안돼요 가합류 가처분 촉탁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을 뭐하고 분리해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면 안되겠죠 다 들어간다니까 다 5번이 답입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가카사회는 올해 시험이 안 나와요 가카사회는 잘 보셔야 되고요 중요하니까 특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